이수와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좀 말씀드릴 건데 제가 좀 말씀드렸죠 제가 만 여기 딱 여기 구간이에요 여기 여기 딱 여기 구간 만 2천원 선 뚫리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 손절을 하시면 안 돼요 넉넉히 한 11,500원 정도 여기 뚫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 손절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현재 지금 차트가 61선과 맞물려 있어요 거의 그냥 조금만 올라가면요 바로 62선 위에 차트가 안착되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는 경우가 없죠 하필 어차피 이수화학 같은 경우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때문에 이렇게 상승했다가 상장되고 나서 하락세를 겪었어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가지고 있는 사업부 때문에 이수화학이 주목을 받았는데도 당연히 이때는 하락하는 거를 알면서도 오르고 들어가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거 그냥 차트만 보고 들어가신 거지 더 오를까봐 스페셜 탱크를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이수화학은 더 이상 이제 이 테마에 그렇게 센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쪽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런데 이수화학 자체로 보면은 매출이 어마어마해요 사실상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쪽에 매출 얼마 안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쪽이 다 나온다는 얘기인데 지금 적자 상태로 되어 있죠 이게 뭐 내년이 되면 뭐 어떻게 된다 하면서 이제 뭐 흑자로 변한다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볼 건 이게 아니에요 일단 수금만 보면 됩니다 현재 연기금이 다 팔았어요 더 이상 뭔가 스윙으로 가기에는 힘들다는 이런 해석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기간과 외국인이 다 이렇게 팔고 있는데 우리는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순매도를 연속으로 했다는 거는 이제 슬 싸니까 들어올 때가 됐다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많은 양을 한 방에 순매도를 했는데 차트 주가 빠진 거 보면요 끼케야 진짜 얼마 안 빠졌어요 원래 이 정도 빠졌을 때는요 바로 마이너스 한 2, 30% 때를 박아야 돼요 밑으로 근데 정말 보세요 이게 이렇게 많이 순매도를 했던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빠진 주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냐 이거에요 우리는 생각보다 얼마 안 빠졌어요 진짜 특히 또 중간에 또 올랐습니다 갑자기 이게 자 그러면은 일단 0, 1, 2, 8 눌러서 거래원 입체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번 딱 최근 3일만 볼게요 여러분들 자 어떤 새끼 들어왔죠? 자 장난질한 새끼가 들어왔죠 얘가 지금 강제로 주가를 눌린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미래에셋이 세력들이 많이 써요 삼성 여기 기관들 많이 쓰고 개인 분들 좀 사시고 계시고 여기도 세력들도 많이 쓰고 여긴 또 외인 외국인 세력들이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무튼 이런 이제 기관 세력들이 또 다른 일반 모르는 세력들도 지금 들어오는 판국에 얘 우리가 이 0796 눌러서 이 종합수급표만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없어요 진짜 그냥 여기서는 가야 되는 게 맞아요 확실히 더 이상 떨어질 공간도 없고 지금 이제 전고치 테마 배터리가 다시 풀리면서 뭐죠? 예타성 뭐에요 여러분들 전고치 개발 사업의 예타 소식 예비타당성 이거 통과하면서 이 계열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부과를 받으면 이수화하기 시총이 많이 낫기 때문에 같이 간다는 얘기에요 특히 전고치 배터리 핵심 원료 뭐죠? 항아리튬 이걸 생산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가는데 사실상 이수화하기 스페셜티 케미컬에 지분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너무 많이 가진 않을 건데 지금 얘들이 합성세제 원료 뭐 연성 알켄 벤젠 뭐 노말파라핀 뭐 이런 화학회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좀 얘들도 봤을 때 이수그룹 자체도 이 좀 탄탄한 기업이에요 진짜 이수그룹이 생각보다 전개 쪽에 뭔가 좀 라인도 많고 절대 뒤지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얘들이 원래 지금 평균 가격까지 돌아온 거예요 여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평균 가격이 얘들이 딱 제자리에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손절을 안 하셔도 된다 저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도 추가 매수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볼 수 있어요 딱 2만원 선까지는 왔다갔다 하면서 박스건을 좀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은 요정도 박스건 너무 작고 이 정도 진폭을 가야 되거든요 딱 여기 가격이 얼마냐면은 2만원대입니다 지금부터 2만원까지 가더라도 최소 얼마에요 한 40% 수익을 벌겠죠 깔끔해요 손에 넣어도 그렇게 많은 자리도 아니고 지금부터 더 담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본다 이것만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이렇게 가격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깨지지 않잖아 절대 웬만하면은 99% 안 깨질 거예요 진짜 그리고 목표가 말씀드렸고 어려운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수화학 대응 전략집 하나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들 저에게 요청하시면 보내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또 A안 B안 시나리오별로 적어놨어요 A안 시나리오는 여기서 반등되고 올라가는 거 B는 내려갈 때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매수가, 손절가, 추가 매수가, 목표가 다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매매하셔도 수익을 많이 보실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안에 내용도 쉽고 간단하게 깔끔하게 해놨어요 어떻게 60대 어르신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필요하신 우리 구독자 분들 있으시면은 보내드릴 테니까 대신 제가 여러분들 연락처를 알아야 보내드리겠죠 위에 있는 제 절 한번 오픈해둘게요 010-5929-7823으로 딱 이수화학 네 글자 간단히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요 파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결국 다들 똑같아요 주식을 하는 이유가 그것도 그렇고 이수화학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샀어요 더 비싸게 팔라고 그런데 지금 내가 돈을 잃고 있거나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뭔가 원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 고쳐야 돼요 이거 그런데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뭐가 뭔지 뭘 고쳐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특히 그냥 지금 현재 그냥 돈 잃고 있으신 분들 있죠 주식으로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다들 뭐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요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하냐 이거예요 뭐 3프로TV 선대인 배경 뭐 이런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좋은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금을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점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근데 이게 맞아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지금 카톡방에서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저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나게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아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안 와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은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이게 맞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에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다 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에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은요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밑에 여기 그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은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 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 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벌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 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은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때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은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모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그냥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은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신 말원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